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손모 씨도 상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,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는 2심에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